벌써 내년이면 제가 서른이라니 글쎄 언니들이 2에서 3으로 바뀌면 체력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진짠가요? 미리미리 건강 잘 챙겨야 하긴 하지만 초록창에 영양제만 쳐도 수십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나와요 광고도 어찌나 많은지 막상 구매 사이트 가보면 후기도 없는 경우도 태반이더라고요 또 영양제다 보니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구매해야 하잖아요 어려워도 진짜 너무 어려운 건강기능식품 이런 고민많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66데이즈 멀티팩이 알잘 닦을 센으로 도와줄게요 하루 3호 66일분으로 꾸준히 관리하자고요 왜 66일이냐고요? 습관이 형성되는 평균적인 기간이 66일이래요 그래서 66일 컨셉으로 제작한 영양제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 까먹지 마시라고 66일분을 준비했다네요 한 팩에 총 4알이 들어있는데요 이 4알에는 16가지나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대요 16가지 성분을 크게 핵심 성분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을 위한 종합 비타민 두 번째 잠 건강을 위한 유산균 세 번째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그리고 네 번째 혈행 개선을 위한 오메가 3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하루 섭취 기간 단 10초로 꾸준히 챙겨가세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여기에 3개 각지에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료와 제조사를 선택했대요 어때요?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매번 영양제 제품별로 소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더 좋은 66데이지 멀티팩 여행가서도 비닐팩에 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개별 포장에 컴팩트한 사이즈가 진짜 편해요 그거 아세요? 이거 따지고 보면 한 팩에 2,000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건강 관리하기 꿀이죠? 지갑은 가볍게 매일을 간편하게 66데이지 멀티팩과 함께 하루 한 포씩 더 건강해지세요 저도 오늘 하루 더 건강하게 챙겼으니 슬슬 나가야겠어요 친구랑 장충동에서 맛집 부시러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? 천천히 금но사로 alternative …. 사람도 없어 귀요리가 저는 안 consecut다 그때 피쳐 아 맞아 너 이번에 신용카드 나갈 생각이 많아 이거 하나 시킬까..? 야 애그인엘이라 애그인엘 시키면 커피 시켜야 되는 거 아냐? 약간 빙수랑 입어먹기엔 좀 안 어울리지 않아? 이거 맛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. 진짜. 나 진짜 가다가 왔어. 처음에 연락만 하면 돼. 깜빙수. 음식 소개하는 거야? 난 이런 한옥 분위기. 너무 예뻐. 여기 센트럴파크 아니에요? 맞아요. 저 지금 해외에 왔어. 야 언니 센트럴파크 앞에 살게. 일로 와.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귀여워. 운치 거 좋네요. 근데 운치치고는 이용이용거려. 이곳에 일을 마셨는데 그냥 거짓말은 안 해. 제가 시키는 게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은 옷을 입고 너무 좋아. 약간 워킹 연습하는 거 같아. 곧 주문을 입고 오는 옷을 입고 소원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너무 습니다. 아, 너무 맛있어. 우와, 안 돼? 네. 매시드 포테이크. 초코미 파스타를. 목코타 치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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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